상호야, 너도 이런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 데서 촬영을 본 적 없지? 저는 뭐 여자든 남자든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차피 불편하니까. 남자들이 있어도 불편하고 여자분들이. 지금 너무 불편하니?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 좀 긴장 풀어요. 내가 보기에는 상호는 긴장 풀릴 때쯤 해서 오늘 녹화 끝나고. 다음에 또 만나면 또 다시 긴장하고.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노래는 갑자기 왜? 그런데 생각보다 잘한다. 소민이 노래를 하는데 약간 쪼가 있어, 제가. 언니, 이거 해 봐요. 이게 그레써나 이거 해서 많이 이렇게 된 것 같아. 해봐, 해봐. 소민아 해봐. 그레써나 누나. 안 된다, 안 된다. 그레써나 누나. 그레써나 누나. 그레써나 누나. 빰빰빰빰. 그레써나 누나. 근데 재밌어, 그거. 난 그게 안 돼. 그레써나 누나. 그레써나 누나. 그레써나 누나. 상호해 봐, 상호해 봐. 그레써나 누나. 와, 이런 데가 있다고? 여기에 운동할 데가 있을까? 근데 뭔가 힐링 근력이 있을 것 같아요, 힐링 근력. 근데 이런 데가 있어. 있을 것 같아. 뭐야, 어 뭐야. 아, 여기가 있네. 여기가 있다고? 이름이 뭐야, 푸쉬짐? 푸쉬짐? 헤이, 컴온. 여기는 진짜 있을 법하지 않지 않아, 분위기가? 뭔가 약간 조금 붙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봐, 갑자기. 이거 만들 것 같은 느낌 아냐, 이런 거, 그치? 너무, 너무, 너무 지어냈어, 지금. 이게 근데 운동하는데 왜 이게 있는 거지? 그치, 분위기가. 근데 여기 빌딩 자체가 좀 이렇잖아요. 아니, 이거는 만들 수가 없어. 어, 뭐, 매연이 뭐지? 연기 나는데? 약간 무슨, 약간 모기향냄새 나잖아. 향 냄새야. 이거, 이거. 향, 향 핀 거. 그치?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여기 또 아닌 것 같은데. 오빠,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진짜 같아, 난 여긴 진짜.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진짜다. 이게 뭘까? 멧돌이 있어요, 멧돌. 이거 멧돌 맞죠? 뭐야, 여기? 여기.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신기하다. 여기 뭐가, 여기 뭐 하면 될까요? 이런 거 근데 어떻게 갖다 놔요, 오빠? 이거 너무 무겁잖아요. 거기에 어느 날. 이거 너무 무겁잖아요, 이거. 멧돌. 이거 우리 할머니는 있어. 멧돌. 멧돌. 야, 이거 염전에 있는 건데. 이거 세트지, 이거는? 아, 잠깐만. 어? 와, 이걸 뭐 하는 거지? 무슨 운동 하는 거야? 이거 염전. 어? 뭐야, 뭐야. 물이 있어, 대박. 물이 있어. 오빠, 이거 뭐예요? 이거 염전에 있는 거잖아, 염전. 너무 신기하다, 이게 뭐야? 이거는 약간 제작진이 실수한 것 같은데. 네, 여기는 백발백주 아니에요. 세트예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 같아. 어디 가? 난 다 가짜 같은데? 일단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전통 무술인 타베티 운동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30살 민근 28살 신호입니다. 타베티 무술 같은 경우에는 네팔 소수님족인 타베티 종족의 이름이자 또는 무술인데요. 전쟁 때 사용되었던 칙파를 현대 전쟁이 사라지면서 춤으로서 계승되어 오고 있고요. 기구를 활용하여 장시간 동안 이 운동을 임하면서 근력과 금지구력이 모두 향상되고 또한 정신력까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저희는 네팔에서 타베티 운동을 직접 배우고 수련했으며 지금부터 타베티 운동을 한국에 가져와서 수련하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이 타베티 운동을 더욱 많은 분들께 접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나마스테!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 꺼주전한 제 생각에 쭈욱되 screaming